오늘 잘 있었어요 오빠! 오늘 잘 있었어요 아핰핰 오빠! 이거... 어? 뭐지? 자꾸 아담한 병에 담긴 음료는 나 먹으라는 건가? 잠깐만 이 음료수는 피로회복에 되게 좋은 음료수 아냐? 설마 오늘 피로회복하고 같이 있어달라는 건가? 헐... 나 좋아하는 거야? 넌 오늘 나랑 두 번째 만난 거잖아 너무 빨라! 그리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! 좀 따주세요 아니요 따달라고? 나의 피로회복 정류장은 끙금없는 설렘이다